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기대와 설렘을 안고 달립니다. 톡톡 튀는 외관부터 눈길을 사로잡는데요. 이 깜찍한 집시카와 함께 여행길에 오른 오늘의 집시가족. 가, 저리 해. 저도 저도 아깝지 않으면 예쁜 누나. 계속 누나 사랑해. 나도 굉장히 사랑해. 나 오늘따라 어디가 있어, 저녁. 남매인지 부부인지 알쏘온달쏘. 누나, 와느라. 하하하하. 그녀는 나 끝내고. 끝내? 와, 좋아. 좋아? 좋아, 좋아, 좋아. 니네들이야 숙돈만 좀 나만 좋으면 되지. 좋아, 좋아. 남매 같은 부부주의에, 요뚱이 아들 연출의 달콤 살벌한 첫 가족 여행. 함께 따라가 볼까요?